생산량 감소와 비정규직 해고 파동까지 겪었던 한국GM 창원공장이 최근 크게 달라졌습니다. 올해 생산을 시작한 소형 SUV가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랜 기간 경차 생산에 주력했던 한국GM 창원공장. 2년 전 무려 9천억 원을 들여 자동화 설비 등을 대폭 확충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된 글로벌 전략 신형 CUV 트렉스 크로스오버 생산을 위해서입니다. 트렉스 크로스오버는 2월 미국 수출을 시작으로 4월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창원공장에 명운이 걸린 신차였는데 시장 반응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지난 7월까지 글로벌 판매량이 10만 7천여 대, 지난 6월 국내 생산차 해외 수출량 1위, 5월과 6월 국내 소형 SUV 판매 2위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밀려드는 주문에 생산 인력도 크게 확충됐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인천 부평 2공장에서 넘어온 인력 300여 명을 비롯해 전체 인력이 지난해보다 700명가량 늘어났습니다. 하루 생산장이 천여 대에 달하면서 생산 나이는 쉼없이 돌아갑니다. 수출길 관문인 마산 가포 신항도 트렉스 크로스오버로 가득합니다. 자동차 운반선 확보가 힘들면서 4, 5천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트렉스 크로스오버 인기는 경남의 전체 무역 지표까지 견인할 정도입니다. 7월까지 경남의 승용차 수출액은 12억 8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경남 수출품 28위였던 승용차가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되살아난 GM 창원공장의 생산 활기는 지역 부품업계와 지역 고용시장에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KNN 김은영입니다.